우리 경제에 중요한 내용이 꽤 많은 만큼 정호선 기자와 좀 더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. 먼저 이제 협상 끝나고 우리 정부랑 미국 모두 만족한다 이렇게 얘기를 했는데 어느 쪽이 더 협상을 잘했다고 봐야 할까요? 네, 협상의 성적표 그러니까 두 정상이 서명 후에 말한 코멘트를 보면 정확히 반영이 돼 있습니다. 그러니까 우리는 불확실성이 해소된 것이 상당히 좋다 이렇게 얘기했고 미국은 자동차, 의약품 이런 쪽에서 한국에서 더 장사를 잘할 수 있게 될 것이다 이렇게 했거든요. 그러니까 미국은 특정 업종에서 어떤 신뢰를 챙긴 거고 우리는 협정이 빨리 마무리됐다는 데 의미를 부여해야 하는, 상대적으로 포괄적이지만 좀 모호한 성과다 이렇게 평가할 수 있겠습니다. 예를 들어서 설명을 좀 해 드리면 우리가 내준 게 그동안 미국이 지속적으로 요구한 자동차 분야입니다. 그러니까 픽업트럭을 미국에 수출할 때 관세를 철폐하는 기간을 20년 뒤로 이렇게 밀어줬다는 건 무슨 말이냐. 우리 정부는 지금 우리가 수출을 픽업트럭을 안 하기 때문에 아무 상관이 없다 이런 입장이지만 픽업트럭 관세가 25%입니다. 그러니까 이 시장을 미국에 진출할 수 있는 이런 시점이 그만큼 뒤로 늦춰진다고 볼 수 있겠죠. 그리고 또 미국 자동차 앞으로 미국 안전환경기준 통과하면 한국 수입은 무사 통과입니다. 그런데 이게 우리나라의 어떤 안전하고 환경하고 관계된 문제여서 좀 우려도 있다는 지적이 나오고 있습니다. 그런데 이제 불확실성이 없어졌기 때문에 자동차 업계에서는 그나마 좀 낫기는 한데 그래도 걱정거리가 남아 있다 이런 목소리가 나오던데 이건 무슨 내용인가요? 네, 바로 미국의 무역확장법 232조라는 것 때문입니다. 이게 뭐냐 하면 미국의 어떤 안보를 위협할 수 있다고 생각하는 이런 수입품에 대해서는 대통령이 직접 수입을 제한하거나 최대 25% 관세를 부여할 수 있는 이런 조항입니다. 그러니까 냉전 이후에는 거의 사문화됐었는데 아메리칸 퍼스트를 주장하고 있는 이 미국 트럼프 대통령은 우방국한테도 이걸 적극적으로 지금 내세우고 있는 거죠. 그래서 멕시코가 관세폭탄을 맞은 후에 우리나라처럼 미국의 자동차를 많이 수출하는 이런 나라들은 그야말로 비상에 걸린 겁니다. 오늘 문 대통령이 우리는 예외로 해달라 이렇게 설득을 했고요. 트럼프 대통령이 그 말을 듣고 나서 배석자한테 검토를 해보라 이렇게 얘기를 했거든요. 그래서 업계에서는 이걸 긍정적인 신호를 받아들이는 이런 분위기입니다. 그런데 철강의 사례에서 볼 때 아직도 상당히 가능성은 높은 상황입니다. 그래서 FTA 개정 협상을 할 때 이 232조를 적용하지 않는 약속을 받아냈어야 한다는 주장이 끊임없이 있는데 우리 정부는 일단 이건 다음 과제로 하고 지금은 빨리 서명하는 쪽을 택한 겁니다. 그러니까 불확실성을 해소하기 위해서 서둘러 성과를 낸 것이 역설적으로 또 232조라는 또 다른 불확실성을 남긴 것이어서 약간 좀 찜찜함이 남아 있는 그런 대목입니다. 이런 부분은 또 있네요. 정우선 기자였습니다. Bismillahirrahmanirrahim.com